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쓴 MJ 드마코라는 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도 않고요 엄청난 노력이 들지도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MJ 드마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본을 탈출해야 한다 각본 탈출인데요 각본 탈출은 당신이 갇힌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갇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MJ 드마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본 탈출은 배제와 판문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좀 어렵죠 말이? 이런 거예요 각본화된 삶 각본화된 삶이라는 것은 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 짜여진 삶을 얘기합니다 각본화된 삶에서 탈출하라는 게 각본 탈출인데요 사회에서 뭔가 해야만 하고 사회에서 뭔가 정해진 것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각본 탈출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MJ 드마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각본을 탈출해야 한다 그럼 각본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MJ 드마콘은 열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 받으라, 화를 내야 한다 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MJ 드마콘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드비지 등 집을 살 때 쓴 대출이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빚 때문에 여러분들의 뭔가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있습니까?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의미하죠? 눈코 뜰 새 없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은퇴생활이 위태로워지고 있나요? 주의시장이 좋아지면 내가 뭔가 노후가 편안해지고 주의시장이 나빠지면 은퇴생활이 노후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주의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같이 욕을 왔다갔다 하나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열 받으라는 겁니다 상사의 허가 없이는 휴가, 여행, 이런 걸 떠나실 수 없나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열 받으시라는 거예요 화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MJ 드마코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의지도 되지 않는 그 현실에 분노하라는 게 MJ 드마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현실에서 열 받고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면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MJ 드마코는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요 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노하고 열을 받게 되면 일주일 내내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능동적의 반대에는 피동적, 수동적이 되겠죠 피동적, 수동적의 삶은 누구의 뭔가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뭐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휴가를 쓰는데 상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든지 내가 외행을 가고 싶은데 누군가의 허락이 있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피동적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받고 정신 차리시면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핍과 경제적 공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갚아나갈 주택담보대출도 없고 자동차 할부도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 뭐가 부족하지도 않고 뭔가 경제적 아쉬운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삶이죠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소비주의 속임수의 노라나 내 자유를 날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광고를 합니다 면품백을 광고하고 있어요 야 저 갖고 싶다 내가 저 가지면 제 면품백만큼이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가방을 굉장히 무리해서 빛을 내서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현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M.J.도마콘이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실에 분노하시게 되고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시게 되면 이런 소비주의 속임수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방 좋은 차 넓은 집 이런 것에 한눈이 팔려서 내 정신을 빼앗겨서 내 자유를 팔아넘기는 날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정신을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헛된 희망과 예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집에 살고 계신가요? 그럼 부모님한테 예속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은퇴가 주식시장에 묶여있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유가 주식시장에 예속되어 있는 거죠 갓본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뭔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업시장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유를 위해서 어떤 우연적인 뭔가에 기대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이걸로 뭐 10배 수익 내가지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자유를 맡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의존해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자유인 거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그럼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시장에 좋아야겠죠 이런 거는 주택시장에 내 뭔가 자유 내 미래를 맡겨버리는 거죠 의존하는 거죠 이래서는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분노하시잖아요 이런 걸로부터 예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평범과 일상이라는 사용성으로부터 여러분들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땐 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이런 우리 사회적 규칙이라든지 관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후수티를 입으면 후수티를 입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장을 입고 싶으면 정장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상과 자유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본을 탈출한다는 것 엠제인 드마커가 얘기하는 갓본 탈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입고 사고 살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무조건 갓본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언스크립티드잖아요 스크립티드라는 게 뭔가 갓본화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이제 갓본화되지 않은 즉 갓본 탈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읽어 나가실 텐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갓본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갓본에서 탈출한다는 것 갓본에서 탈출한 방법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갓본을 탈출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입고 사고 살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갓본화된 삶에서 탈출하셔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지금 막 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막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현실에 분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이제 회사 가고 금요일날 이제 뭐 딱 회사 생활 다 마치고 주말에 쉬는 삶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대다수가 살고 있는 삶이지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법도 없고요 그렇게 꼭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월화수목금 토의를 다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놀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갓본화된 삶이 짜여져서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뒤집어서 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난 더 이상 갓본화된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시면은 여기서 또 얼마든지 벗어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분노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분노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면 안되겠다라는 그 분노화 이것을 가지셔야 한다는 게 MJ 등하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저에게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연 스크립트여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